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들었군 그럼 공략 아이고 아이참 뭐야?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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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꽉 기자가 전해드리는 놀라운 소식 호기심 마을에 사는 도끼 핑이 하룻밤 사이에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. 모기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모기 미워! 그렇다면 모기는 왜, 뭐 때문에 핑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을까요? 내 친구 핑을 괴롭힌 나쁜 모기! 여보, 잘 다녀왔소? 네, 어젯밤에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실컷 물었어요. 저 모기들이 핑을 물었을 거야! 그게 아니란다, 펑! 아줌마 모기는 알을 낳는 데 필요한 영양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나 동물을 물고 아저씨 모기는 꽃에서 꿀이나 물을 빨아먹고 산단다. 그런데요, 모기는 캄캄한 밤의 핑을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? 에, 그게 말이지. 누군가 숨쉬는 게 느껴져. 난 안 씻어서 냄새나는 애들이 제일 좋아. 찾기 쉽거든. 모기는 캄캄해도 우리가 숨쉬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또 냄새도 잘 맞죠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낼 수 있답니다 오 따뜻해 바로 여기야 모기는 길다란 바늘처럼 생긴 입으로 우리 몸을 찔러서 피를 빨아요 이때 모기의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바로 이 침 때문에 우리 몸이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죠 아우 가려워 아아 그래서 핑이 빨갛게 부은 거군요 불쌍한 핑 수상한 냄새가 나는걸 모기들 모두 출동! 아이고,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, 무기들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야야야 흐음 야이 아이고, 여보 아이고, 큰일이다 이거 야이 으아 아 없으니까 나와요 여보, 무서운 애가 또 나타나기 전에 빨리 이 마을을 떠납시다 우리 아이고, 자, 갑시다 어딜 도망가려고 아이고, 우유 살려! 앵앵앵앵 고기는 사람들을 물어요 수컷 말고 암컷만 사람들을 물어요 앵앵앵앵 암컷 고기 조심하세요 울리지 않게 보두보두 조심하세요